된 거야? 나 탈출해? 어? Kill him? 그를 죽이라고? 갑자기? 아이 미친... 자, 이번에 해볼 게임은 Toilet Chronicle이라는 데모 게임입니다. 지금 출시 예정작들을 미리 조금 맛볼 수 있는 스팀의 넥스트 패스트 출범작 중 하나인데요. 한 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. 요게임 뭐야, 효과음 구려. 이게 지금 화장... 뭐야, 나 다리밖에 없어. 여기 사람 있어요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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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게 이제 화장실에서 탈출하는... 방탈출 형식의 게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. 한 번 보자고. 엔딩이 10개래요. 데모인데. 혜자야. 화장실. 뭐 어떡해. F키가 상호자음키구나. I can't live yet. 화장실을 먼저 부셔야지 나갈 수 있다고? 뭔 소리야, 이게? 화장실을 부셔야된대. I lost my magic market. 내 마법 마켓을 잃어버렸다고? 뭔 소리야. F키를 이용해서 물을 틀 수 있어요. 카툰 렌더링 그래픽으로 물이 나오네요. 나머진 그냥 다 3D인데. 근데 그래픽이 약간 네온스럽고 괜찮아. 꽤 고급져 보여. 전선이... 끊어져 있어. 절연 테이프 같은 걸 구해야 하는 걸까? 쓰레기통에... 자세히 보니까 뭔가 빛나고 있는데요? 이게 뭐지? 밑에 가져가. 어? I belong in the trash. 이건 좌클릭으로 집네. 물건을 집는 건 좌클릭이고 상호작용은 F키예요. 쓰읍. 조작감이 좀 구리긴 한데 뭐 어차피 대모니까 그렇다 치고. I belong in the trash. 나는 쓰레기통에 속해 있다. 개소리지? 어? 저기요. 아무도 없어요. 점프로 볼 수 없어요. 내부를. 룩쓸 라이크 쓰... 아 왜 이렇게 말 좀 하니까 빨리 지나가. 개 같은... 뭐야 이거 깐깐진 거 아니야? 징징이? 중요해 보이는 말이래. 이... 인간을 본 적이 있냐는데요? This man is a war criminal. 전쟁 범죄자래요. 의심할 여지가 없군. 우리의 고객들을 존중한다. 이런 식으로 써있네요. I see you are a man of culture as well. 약간 교양 있는 사람인 게 틀림없어. 이걸 빨리 스캔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쓰읍. 뭐 이거 스캔 해봤자 스팀 구매 사이트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. 이... 열렸다. 에러 록. 오늘 잠그는 게 좋겠대요. 챕터 1. 아... 브레이크 토일렛이라는 뜻이 똥을 조진다. 약간 이런... 은언가봐요. 휴지 좀 달래요. 휴지 좀 달래요. C를 누르면 울 수 있다는데요? 뭔 소리야? 왜 울어? 자. 여기 새 거 있었네. 쓰다 반 거 있었네. 이걸로 나 똥 닦아야 돼 이거? 그만 울어! 시끄러워. 떠나지 말래. 뭐지?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? 무섭게? 짜잔! 노출증 환자. 어어? 뭐 어떻게 하라고? 아니... 됐다. 어? 사람이 있는데? 약간 위안이 될지도. Don't show them. 그들을 보여주지 말라고? Where it? 젖으세요. 이걸 여기에다가 이 캔 왜 이래. 하고? 적시세요. 오우! 이게 어디지? 이건 거 같은데? 아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라는... 어? 뭐가 있어 여기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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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그들이 보고 있어. 문이 사라졌어. 소름 끼쳐. F를 눌러서 찍을 수 있대요. 찍어봤자 사진은 안 나오네. Make him leave. 그가 떠나게 해줘. 뭔 소리? 시계가 움직이고 있네요. 그리고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? 이거 다 되기 전까지 뭔가를 해야 하는 걸까? 약간 무서워졌어요. 공포 게임인가요? 뭐 어떻게 하라고요. 카메라 아래 사진이 나왔다고? 오? 뭐야. 지금 나의 모습을 찍은 거구나. 어? 시계가... 나 지금 다리밖에 없는... 뭐야? 어? 어? 우... 그러네. 엔딩 첫 번째. 자살했습니다. 전기를 계속 만지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. 세 번째 시도. 챕터 1부터 시작이구나. 여기서 쓰다만 휴지를 줘보자. 새 휴지 말고. 그걸로 딱 껴? 안 모자라? 떠나지 말래요. 나 진짜 여기서 떠나지 말고 계속 있어볼까? 옆에 남자한테 계속 노크를 해볼까? 안 되네. 나의 큼지막한 엉덩이. 하지만 상체는 없군. 이게 데모 버전이어서 지금 상체가 안 나오는데 풀 버전에서는 내 모습이 그대로 나올 거래요. 하하하하하하 벤티 벤티? 줄게 있냐는데? 이거 가질래? 틀렸어? 뭐야? 오. 된 거야? 나 탈출해? 어? 킹힘? 그를 죽이라고? 갑자기? 클릭을 누르면 안전핀을 뽑습니다. 아, 이 미친... 어? 자살하셨어요.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, 이 씨... 아, 이 형님의 참가님의 참가님의 사용은? 그러니까... 이 미친 들은 지금... 아유? 카드. 빙빙 이걸로 닦아봐! 강철 엉덩이잖아. 너 할 수 있어. 똥 묻혀서 주자 휴지를 아예 물에 적셔서 줘보자 변기에 물이 없으니 안져네 그냥 줘 다른 엔딩이 이 과정에서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엉덩이를 도찰당해버렸 이걸 보고 내려놔야 그때부터 진행이 되고 아무거나 하나 던져주면 사진을 줘볼까? 아이 좀 잘 받아봐 사진 안좋아지네 휴지는 왜 있는거야? 수류탄을 줘볼까요? 수류탄을 줘볼까요? 그냥 생 수류탄을 줘볼까? 이걸로 벽을 부숴보래 안죽이고 그냥 수류탄을 주니까 이걸로 벽을 부숴보래요 그냥 손을 흘러만 안죽고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 소류탄이 어디서 이럴 이걸로 벽이 쳐hov을 핀 탈출에 성공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? 데모의 끝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병맛이야? 내용이 없어 다른 엔딩도 한번 보자 다섯 번째 시도 열려라 참깨 왜 안 열리지? 벤트 열어줘요 나 시간 없어 왜 안 열려 이거? 아 사진을 봐야 되는구나 아나C 아 이걸 줘서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진을 보고 딴딴딴 딴딴딴 하고 이게 끝나면 언제 끝나 이 미친 됐어 탕 오케이 이거 다시 두드리고 이 친구에게 이걸 줘봅시다 너의 파트너를 죽여버렸다 이게 엔딩이야 이 장소의 미스테리는 절대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네요 난 또 새로운 루트가 나올 줄 알았더니 파트너 죽고 끝이야? 어? 당신의 게임 플레이에 관여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무언가가 데모 파일을 손상시킨 것 같대요 그 짓 다시 하지 마세요 아 난 멈출 수가 없어 알았어요 이해했습니다 아 난 멈출 수가 없어 아 미친 잘.. 잘못했어요 빨리 잘 들을게요 아아 미안 다시 해봐야지 안 돼 어 이해했어요 여기서 한번 더 해보자 경고를 무시하고 안 돼 그럼 이걸 줘보는건 어때 이쪽에다 던지는거는 괜찮나? 괜찮나보네 어 여기로 떨어지잖아 어머 밑으로 밀려나와 어? 뭐지? 무서워 뭐야 뭐야 전선이 고쳐져있어 근데 안 틀어져 엔딩 이후로 쭉 고쳐져있었다고? 야 아무도 얘기를 안해줬어? 근데 왜 작동이 안되지 모두 말했지만 보지 않았던거야? 좋구나 오 이대로 탈출이 가능하네 똥을 싸지 않고 그냥 화장실을 탈출했다 엔디 엔딩 엔딩 0 엔딩 1도 아니고 엔딩 0이야 그러고보니까 우는 키가 있었지 왜 있는거야? 우는게 이거 누가 고쳤나 파트너가 근데 떠나지 말라는데 우리가 못 본 엔딩이 뭐가 있지? 화장실 안에서 아 이거 시간 다 지나잖아 시간 다 지날 때까지 화장실에서 버팅기기 해보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 뭐야 변기를 내리고 싸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여기에서 계속 기다려봅시다 시간이 지나고 있긴 한걸까? 쨔깍쨔깍 소리가 안 들리는데 시간이 안 흐르고 있는데요 자 잘 봐봐 지금 25분이잖아 잠시 후 잠시 후 어 시간이 흐르고 있네 굉장히 천천히 흐르고 있었네 계속 있자 울면서 기다리고 있자 야 이거 변기에 앉으면 시간 안가는거 아니야? 아니 지금 충분히 시간이 지났을거 같은데 왜 어 이 미친 뭐야? 엥 엥 엥 어디서 나온거야 촉수가 왜 엔딩 나오지도 않아? 버그인거 같은데? 시간 그냥 마냥 기다리지 말고 촉수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류탄을 던져보자 그냥 나 못참겠어 aiah 촉수가 여기서 나오잖아 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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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 지나면 화장실도 잠겨 내 칸 화장실도 잠기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이제 수류탄을 수류탄을 얻어서 내 변기 속에 넣고 터뜨려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계속 난 토일렛 투 디스토리라고 하잖아 똥을 조진다라는 속어도 있는 것 같은데 얘가 굳이 그 속어를 지금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거 변기를 부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 봅시다 일단 잘 기억해 둬 나한테 시킬 걸 잘 기억해 두고 일단은 내가 뭐 하기로 했냐 수류탄으로 변기 부수는 거 그거부터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길로 새지 않게 변기를.. 부순다 변기를 부숴서 화장실에서 강퇴당했대요 벤당했대요 뭐야 이게 어쨌든 엔딩 봤어 엔딩은 새로 나왔네 새로운 엔딩 찾았고 자 이제 뭐하라고? 옆칸 사진 찍기 이번에 옆칸 사진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안 찍어지는데 애초에 이 카메라로 뭘 찍을 수가 없어 내가 이걸 들고 정확하게 조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걸로 봐서 이거는 그냥 장식이야 어 필름도 안 나와 저 한 장이 다였어요 자 사진 찍는 건 했어 이제 뭐할까 고장난 칸에 수류탄을 넣어보자고 어 어 수류탄이 또 생기네 이거 한 번 터뜨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안에 터뜨려도 아무 의미 없어요 세면대를 부숴보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쓰레기통에 수류탄 자 시간 거의 다 됐을 때 잽싸게 화장실을 들어가서 이거 봐 확실히 내가 여기에 쓰면 시간이 안 흘러 내가 나가자마자 문 잠길걸? 꺼져 이거 봐 튕겨져 나왔어요 내가 하이파이브 예 앙라아 예 또 뭐가 남았지? 지금 우리가 엔딩 본 게 자 대꾸 안 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기 엔딩 0번 그리고 감전사 엔딩 1번 폭사 엔딩 2번 변기 폭파 3번 파트너 죽이기 4번 그리고 텐타클한테 조져지기 6번이고 지금 도전 과제가 5번이 하나가 나왔어요 야 진짜 엔딩이 6번까지밖에 없나 봐 그리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는 게 엔딩인가 본데? 뭔가 좀 의아스러운데요? 자살 엔딩 우리 봤잖아 다른 방법으로 죽는 게 뭐가 있을까? 아 촉수 나올 때 수류탄을 던져서 죽어보라고? 오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? 한번 해볼게요 촉수가 나올 때 촉수한테 죽느니 자살한다! 이것은 수류탄이야! 안녕! 아 그러네 아 이게 손에 쥐고 죽은 거랑 내려놓고 폭발에 휩쓸린 거랑 엔딩이 달라요 이게 촉수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폭발에 휩싸이면 엔딩 5번 나오는 거 같아요 수류탄을 던지고 폭발에 휩싸이면 엔딩 5번 나오는 거 같고 그냥 수류탄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터지면 엔딩 2번 나오고 자 엔딩 다 봤네요? 아니 엔딩을 12개 있다고 알려줘놓고 데모니까 6개만 보여준다는 건 난 솔직히 납득이 안 돼요 어? 거든? 스팀 도전 과제 엔딩이 6번까지만 있는 걸로 봐서는 6번까지만 있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좀 나머지 엔딩도 궁금하긴 하니까 정식 발매되면은 그때 또 구매를 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뭔가 좀 내가리가 없다고 해야 되나? 이게 좀 엔딩을 보면서 아 내가 왜 화장실에 갇혔고 왜 여기서 촉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풀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엔딩 찾기야 개뜬금 없는 그래서 조금 실망했다 근데 이게 데모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식 발매돼도 그냥 똑같은 병마 게임인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거 같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일렛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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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